달려봐 빠르게 진저브레드맨 브라운 아주머니는 이 마을에서 제일 맛있게 과자를 굽는 분이랍니다. 이 마을아이들은 모두 아주머니가 만든 과자를 좋아하지요. 악어들도 아주머니의 과자를 좋아할 정도니까요. 오늘 아주머니는 진저브레드 과자를 만들었어요. 음, 과자 냄새가 좋은걸? 어서 먹고 싶은데. 그리고 오븐의 문을 열었죠. 바로 이때 진저브레드맨이 뛰어나가 버렸어요. 어서 돌아와! 브라운 아주머니는 크게 소리쳤어요. 진저브레드맨은 아주 빨리 달렸어요. 그리고 놀려댔죠. 영영 죽겠지! 날 못 잡을걸! 브라운 아주머니랑 소년은 진저브레드맨 뒤를 쫓아갔어요. 한 소년이 그 진저브레드맨을 보았죠. 어서 돌아와! 소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저브레드맨은 또 놀려댔어요. 영영 죽겠지! 날 못 잡을걸! 브라운 아주머니랑 소년은 진저브레드맨 뒤를 쫓아갔어요. 이번에는 개 한 마리가 진저브레드맨을 보게 되었죠. 어서 돌아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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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번에도 진저브레드맨은 놀려댔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영 죽겠지! 날 못 잡을걸! 브라운 아주머니랑 소년이랑 개가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어요. 오! 어떻게 하지? 강이잖아! 난 강을 건널 수 없는데! 안녕, 진저브레드맨! 내가 도와줄게! 내 코 위에 올라와! 우리 함께 강을 건너자! 진저브레드맨은 브라운 아주머니와 소년과 개를 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또다시 놀라댔죠. 영영 죽겠지! 날 못 잡을걸! 강의 한가운데로 오자 악어가 입을 크게 벌렸어요. 덥석! 악어가 그 작은 진저브레드맨을 먹어버린 거예요. 음! 맛있다! 배고파요! 다른 것으로 만들어줄게. 어서 집으로 가자. 하지만 이젠 조심해야겠어. 이번에는 집 문을 잠가야지. 연기란없이 똥석아 천애끼랄